야, 그리고 불 피우기도 좋을 것 같아, 여기. 응, 다 마른 거. 다 마른 거야. 뺄감도 많고, 이 정도면 지상력원인데? 완전 맥주. 이거 무슨 열매야? 이거요? 이거, 이거. 이건 뭐지? 이게 뭐야?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, 이거. 따볼까? 콩, 콩 나네. 어, 뭐가 나왔어? 어, 망고 아니야? 상큼한, 상큼한 냄새야. 진짜래요? 어, 완도폼? 망고인가? 완도폼같이 생겼어. 안 자랑, 그거 안 익은 망고 아니야, 지금? 안 자랑, 그거 안 익은 망고 아니야, 지금? 어, 여기 콩이 있어. 먹어도 돼요? 이거 뭐? 이건 망고. 이건 망고. 이건 망고. 이건 망고. 하지만, 그냥 다 먹어야 돼. 덜 익었대. 그럼, 이렇게 생긴 게 망고 나무네. 나 먹어봐. 나 먹어봐. 나 먹어봐. 다각사각해. 어우, 이거 셔. 이거 엄청 떨려. 아, 레몬인 줄 알았어. 엄청 떨려. 그래도 망고가 있다는 거네. 그럼, 익은 망고는 어디 있는 거야? 찾아보자. 찾아보면 되겠지, 이게 여기서.